오늘 아침까지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부산 경남 곳곳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하늘은 종일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어제 30도선을 웃돌았던 창령도 27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부산은 23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중부지역을 비롯한 곳곳으로는 오후에도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의 대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9도 정도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 25도, 거제는 23도가 예상되고 내륙인 밀양은 29도까지 오르면서 여전히 덥겠습니다. 부산도 낮 최고 23도, 양산은 26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까지 남해안은 만조시의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요. 지방선거일에도 맑은 하늘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김해와 사천공항 하늘은 흐리지만 기상상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항공편 이용해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